자 매뉴얼에서 form에 입력 바인딩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순수 javascript 대비 훨씬 더 간결합니다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요 form에 input binding 만듭시다 링크는 주소는 form이라고 할 거고요 view는 form이라고 할게요 앱뷰에 부터 작성해 볼까요 form에 input binding form 연결해 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기본 코드는 이렇게 해서 홈의 뷰의 뷰 생성을 했습니다 화면 볼까요 홈의 인풋 바인딩 페이지 보고 있어요 우선 뭐를 해보고 싶냐면요 메시지를 하나 만들고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한 내용이 바로 반영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 만듭시다 메시지 이렇게 해서 빈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를 이제 입력하는 거 보는 거예요 텍스트 입력하는 거 제목 넣어 주시고 인풋 생성해 봅시다 인풋에서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밸류가 변수명 밸류에 반영이 되게 하겠다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vbind하고 bind하고 여기에 밸류가 변수명 메시지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생략해서 vbind 생략하고 짧게는 콜론하고 밸류라고 했었죠 이렇게 입력하면 그 내용이 밑에 p 태그에다 나오게 하고 싶어요 메시지 전수명 메시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작성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꿔야죠 자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인풋이나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나면 우리 인풋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 체인지라는 이벤트도 있었고 인풋이라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이벤트 연결하는 거 여기다가 어떻게 했죠? 이벤트 연결하는 거 앞에 특수문자 못 써요? at at 하고 인풋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빨리 써볼게요 자 인풋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우리가 이벤트로 물고 들어가고요 그 이벤트 가지고 우리 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한 그 요소 인풋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우리가 타겟이라고 선택을 하죠? 개의 밸류를 이렇게 넣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인 라인에다가 팩에다 직접 스크립트를 써서 해보고 있어요 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뷰의 문법을 이용해서 강화하게 써본 거고요 됐습니까?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봅시다 테스트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글씨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까? 테스트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에 테스트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뷰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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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 뭘 쓰면 매뉴얼 볼게요 이제 매뉴얼에서 뭘 쓰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위에 이렇게 길게 썼던 걸 어떻게 쓰면요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이게 뭔 소리야 복사해 볼까요? 예 요거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어떻게 쓰면 된대요? V 모델에 저는 입력한 게 뭐예요? 메시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메시지라고 해볼게요 V 모델에 메시지라고 해봤습니다 화면 볼까요? 입력해 볼까요? 제로고침 해봤고요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어때요? 앞서 힘들게 썼던 거 무색할 정도로 잘 됩니다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잘 반영되고 있어요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나 길게 썼던 게 확인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뷰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서 이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꿔준 게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V 모델이라는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여기에 변수명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이 변수명의 내용을 바꿔준대요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살짝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는 영문을 썼거든요 영문을 쓰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A, B, C, D, E 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바로바로 재깍재깍 반영이 됩니다 한글을 써봅시다 한글을 써봤어요 글을 분명까지 입력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스페이스 하나하나 화살표 하나 입력하면 그때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한글은요 한글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까지 포함해서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글자 하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소성, 중성, 종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자도 당연히 다 합쳐져서 한자도 만들어지고 1어 같은 경우에도 한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쓰는 거에서는 V모델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얘를 돌려볼게요 돌리고 위에 걸 살려보겠습니다 살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고 이제 한글을 입력해 볼까요? 어때요? 얘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확인됐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지금 한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V모델을 여기 메시지를 입력하는 게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V모델을 쓰면 안 돼요 옛날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좋다 말았죠? 네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영문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준다 V모델 하나 더 봅시다 이제 이게 한 줄 입력하는 거였고 두 줄 입력하는 거 볼게요 지금 그게 매뉴얼에도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텍스트 기본 사용법에서 이 부분이에요 장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IME가 필요한 거 저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성, 중성, 종성으로 해서 한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 언어권은 V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직접 인풋의 값을 바인딩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 줄 입력하는 거 부분 볼게요 이거 코드 복사할까요? 여러 줄 입력하는 거 하겠습니다 제목도 일단 넣고 보겠습니다 여러 줄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즉 텍스트 에어리어 말이에요 텍스트 에어리어 코드 복사해서 올게요 여러 줄 메시지 복사했고 얘가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출력을 하라는데 아까 우리 것도 위에 것도 메시지였는데 이 변수명 좀 바꿀게요 얘를 멀티플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멀티플 멀티플 그걸로 바꿔주세요 멀티플 멀티플 그럼 멀티플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야죠 위에 상단에 가서 멀티플 빈거 그래서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고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에어리어니까 여러 줄을 입력했을 때 그 입력한 내용이 어디에 p택에 나오라고 했는데 프리인 라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넘치면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고요 그 안에 공백이나 그런 게 있으면 반영해 주겠네요 볼까요 여러 줄을 입력하고 있어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보면 끝에 가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백, 엔터 어 뭐야 하시면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백 쓴 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프리인 라인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됐어요 p, r, e가 preserve 사용자가 입력한 공백이나 엔터를 보존해 준다 근데 글씨 성격도 있어서 넘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 해준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러 줄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줄을 입력하는 것도 뭐를 이용해서 v모델을 이용해서 변수명에다가 바로바로 적당을 할 수 있다 이게 입력된 걸 가지고 뭔가 할 일이 없으면요 v모델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에 입력된 걸 가지고 바로바로 화면에 띄우든 어디에 띄우 넣든 변수에 저장을 하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이거 v모델 디렉티브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박스 볼까요 밑에 체크박스 보겠습니다 코드 복사합니다 체크박스는 클릭했을 때 참과 거짓 나오는 거잖아요 체크박스 그대로 복사했고 그러면 체크드라는 거 체크드라는 변수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위에 올라가서 체크드 만듭시다 추루 라고 해서 추가해 놓을까요 화면 봅시다 체크박스에 생겼고요 얘가 뭐 하는지 볼게요 라벨을 클릭하면 라벨을 클릭하면 그러면 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풀 체크박스니까 아이디 체크박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이디 체크박스랑 연결되어 있고 아이디 체크박스에 만약에 체크트가 됐다라고 한다면 체크가 됐다라고 하면 체크 이게 트루로 갈 거고 이게 트루 또는 폴스로 바뀌겠네요 바뀐 게 여기에 다시 출력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폴스 그렇게 하면 트루에서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풋이 체크가 되면 값이 트루고요 그 트루가 여기에 들어가서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딩딩 딩딩딩 해서 바뀐 게 바로바로 여기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 체크박스는요 우리가 여러 개 중에 다중 선택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시도 있으니까 복붙해서 써볼까요 밑에 배열을 하나 만들고 예를 클릭했을 때 그 배열이 출력되는 것도 보재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이 바로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체크해 names라는 배열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 이거 복사해서 써볼까요 확인을 해봅시다 체크 names라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코드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체크했을 때 저 배열 안에 값이 들어가고 그게 실시간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줬고요 코드 잠깐 살펴보면 얘들 아이디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클릭하면 얘랑 쌍으로 연결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value에 잭존 마이크가 있고요 그 값이 어디로 넘어가게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거기 안에 값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디에 여기에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똑같이 잭존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체크된 것들만 수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 값을 버리고 클릭한 것만 들어가는 것들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로직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체크하면 무조건만 추가하면 기존 거 안 주고 하면 잭존존 마이크 마이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되고 자동으로 우리가 출력한 것만 잘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체크박스였고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선택할 때 쓰는 양식이 체크박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 라디오 복사할게요 라디오도 확인해 봅시다 라디오 버튼 전화 켜 했고요 얘는 픽트라는 거에 True와 False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픽트 픽트가 value가 있네요 하나 둘 그럼 기본 값은 일단 하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픽트에 가서 기본 값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픽트의 기본 값은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하나 얘가 텍스트에 있으면 둘 이라고 했어요 픽트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하나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네요 하나 값이 있으니까 값이 있으니까 하나 나오고 있고요 둘 클릭하면 둘 하나 둘 해서 잘 바뀌고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얘가 True가 되면 그 값이 이 value가 얘가 체크가 되면 이 value가 여기에 담기는 거고 그게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다음 여러 개 중에 골라 할 때 드롭다운도 있죠 셀렉트 볼게요 복사합시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셀렉트 볼게요 셀렉트 있고 셀렉티드라는 거 그러면 위에 변수가 있어야 됐었겠죠 위에 올라가서 셀렉티드는 빈 거라고 해서 만들어주세요 셀렉티드는 빈 거 만들어주시고 내려와 보시면 선택해 볼까요 드롭다운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게 선택됨에 잘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이거 HTML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짰다라고 하면 전 다시 짜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옵션에 value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view는 자동으로 여기에 선택된 걸 value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걸 value로 넣어주고 있다고요 원래는 정석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value가 있어야죠 value가 있고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가나다 선택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a, b, c가 나오겠죠 됐어요? 선택한 거에 value가 여기 value에 들어가서 그게 여기에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해보시면 가 선택하고 나 선택하고 하시면 선택된 거에 a, b, c가 나오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데 이거랑 이거에 똑같다라고 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value가 똑같다라고 하면 무지 쓸 필요 없이 생략 가능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이게 패밀리 사이트고 얘가 네이버, 구글 뭐 다음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 주소가 나와야죠 그건 이제 다른 거니까 당연히 value 항목을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풋이나 셀렉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밑에다가 이렇게 하드코딩 할 수도 있지만 변수에 담긴 값을 가지고 출력하는 방법도 가능하대요 이걸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옵션 안에다가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에 하나하나 값 가지고도 우리가 요소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들고 있죠 복사할까요? 셀렉티드부터 해서 옵션까지를 모두 복사를 해볼게요 셀렉티드부터 옵션까지를 복사해서 후기 값을 만듭시다 가보자 위에 올라가서 추가해 볼게요 어? 셀렉티드가 있었네 이건 빼고요 빈 거? 빈 거는 안겨 놓읍시다 셀렉티드가 이미 있어서 그냥 빈 거를 쓸게요 자 그러고 이게 반복 뭐 하재요? 그걸 가지고 옵션을 반복해 주겠대요 옵션을 생성해 주겠대요 복사할까요? 내려와서 넣어봅시다 얘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v4 반복문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렝더링을 하겠대요 넣고 볼게요 이것도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p 있어야 된다는 거죠 p에서 옵션이라고 넣읍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옵션이 뭐를 이용해서 v4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 옵션의 옵션스라는 배열에 있는 값 하나하나 가지고 그 배열에 잠깐만 텍스트였어? 아 네 텍스트 맞네요 텍스트에 있는 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는 텍스트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 얘를 선택했을 때 value 여기에 value가 찍혀 있겠네요 볼까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얘가 렌더링을 어떻게 해줬나도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셀렉트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value의 원 투 쓰리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요 v4 반복문을 이용해서 옵션이 옵션이 생성되고 있는 거고 그거 안에 글씨는 하나하나를 옵션이라고 별칭 옵션으로 받는다고 했고 그거 안에 텍스트라는 프로펄티의 값 그리고 여기 속성에서는 value의 value의 이 옵션의 value 1, 2, 3이 찍혀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앞서 확인했던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밑에 이제 매뉴얼에 보시면 매뉴얼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값 바인딩하기에서 라디오 체크 박스 셀렉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V모델로 바인딩한 것들은 대부분 다 사용자가 선택한 값 그러니까 문자율이에요 그런데 대신 뭐는요 체크 박스 같은 경우에 True와 False가 원래 들어가는데 True와 False 말고 그게 선택되어 있는 거에 Value를 넘길 수도 있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Value를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값을 넘기는 거 체크가 됐을 때 V모델 Toggle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Toggle의 값이 True라고 한다면 네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요 라는 문구가 Value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사해 볼까요? 예 복사해 볼게요 위에 예부터 확인해보고 가볼까 복사할게요 근데 제목이 뭐였어? 제목이 값 바인딩하기 픽트라는 거 선택시 문자열은 가 요게 어디에 이 지금 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수명 어디에 들어간다구요 요기에 들어간다구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픽트에 들어가는 거고 문자 문자열 얘는 클릭하면 Toggle에 뭐가 들어간다요? Toggle에는 True와 False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선택하면 요 Value가 한글에 하는 게 요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문자열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인딩하기 내용 살펴봤구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한 겁니다 체크박스도 볼까요? 체크박스 복사해서 얘는 뭘 알려주는 건가 볼까요? 코드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가 그러면 밑에 내용의 구분사 하나 넣고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내용의 구분사 하나 넣고 볼게요 자 그러면 선 밑에 있는 거 선 밑에 있는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체크했을 때 얘 Value가 뭐가 나올 거다? 네 체크했을 때 체크가 풀리면 얘 Value가 뭐가 나올 거다? 아니요 볼까요? 검사해서 개발자 도구 보고 있고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요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했을 때 잠깐만 여기 Toggle을 안 바꿨군요 Toggle 위에 올라가 Toggle 하나 넣읍시다 Toggle은 Toggle은 어 False야 라고 일단 할게요 위에 Toggle 값이 없어서 위에 Toggle 일단은 False 라고 해놓고요 다시 한 번 봅시다 개발자 도구 다시 한 번 볼게요 이 부분 봐야죠 검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클릭을 했 이거 왜 안 바뀌어 True의 Value 네 False의 Value 아니요 Toggle Toggle Vmodel Toggle 잠깐만 Y 콘솔의 에러 없 엘리먼트 왜 두 개 다 나와 있지? 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 볼게요 밑에 예시를 보면 Radio 네 여기 지금 변수명이랑 연동하는 부분 이거 볼게요 colon 해서 보고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 그러면 여기다가 Toggle Toggle 이렇게 음 이제 반영 안 되지 헐 이게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 볼게요 넣고 Dynamic True Value 이거를 위에 올라가서 Dynamic True Value는 네 라고 하고요 다이나믹의 False의 Value는 아니요 라고 해볼게요 쓰거나 직접 쓰나 뭐가 차이가 있지? 바꿔보겠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반응이가 없네 체크박스로 하면 True와 False 일단 바인딩 할 수 있다로는 되어 있는데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밸류의 속성의 양을 주냐 둘 중에 하나만 폼으로 제출되게 하려면 Radio 버튼을 쓰래요 Radio 바로 확인할게요 코드 복사해서 넣어봅시다 Radio H2 Radio 확인해서 넣어볼게요 픽 아까 픽이 있었나? 픽트 있었어요 잠깐만 픽이 체크되면 밸류는 퍼스트 일단 브라우저면 볼게요 Radio에서 지금 둘 다 일단 체크가 되어 있네요 지금 넣었나요? 검사 좀 해볼까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픽 변수 하나 폴스로 만들고 와 보겠습니다 픽 폴스 픽에 폴스라고 했고요 화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퍼스트랑 세컨드도 변수명에 얘가 뭔지 있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서 퍼스트가 뭔지 세컨드가 뭔지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나오겠죠 네 아니요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명에 있는 값이 출력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중에서 수식어 중에서 레이지 한번 볼게요 레이지 자 레이지는 레이지 로딩에서도 들어봤던 그 개념인데 뭐냐면 얘가 늦게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레이지 그 다음에 넘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걸 숫자로 반환해주는 녀석이고 얘 사용자가 혹시 공백을 입력했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없애버리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레이지 같은 경우에 인풋 대신에 이벤트의 종류를 뭐로 연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냐면 체인지랑 연결해야지 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 이것도 반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복사해 봅시다 레이지 레이지 일단 코드 넣어봤고요 자 그럼 변수명 레이지가 변수명 메시지가 하단에 나오도록 했고요 메시지의 값은 일단 비어 놓을게요 위로 올라가서 변수명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는 비어 있다 라고 해서 추가해 주세요 그러고 볼까요 내려와서 여기 인풋이 생겼으니까 인체 인풋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레이지입니다 레이지에다가 테스트 입력하고 보이십니까 다시요 입력하자 입력하자마자 나오지 않아요 테스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클릭해야 클릭해야 그때 반영됩니다 즉 내부적으로 이벤트가 뭐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값이 변경되면 할 일인 체인지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이지는 원래 그냥 하면 뭐였습니까 그냥 얘 없이 이거 없이 하면 뭐였죠 인풋이었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뭘 입력하자마자 바로바로 반영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하나는 모델이라고 하고 하나는 레이지라고 해볼게요 레이지 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는 입력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여기서 입력하면 그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확인됐죠 얘는 V모델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엔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데 아무다나 클릭해서 얘가 바뀌었어 라고 띵 하면 그때 반영이 돼요 얘는 내부적으로 이벤트가 뭐가 작동하는 거다 얘는 인풋이 얘는 다 입력하고 나서 생기는 이벤트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생기면 여긴 값이 입력하는 그 순간 생기는 이벤트가 인풋이고 얘는 값을 다 입력하고 나서 생기는 이벤트 종류니까 체인지 됐습니까 나머지 넘버랑 개들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 파일의 이벤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연세가 이 trend 혹시 타고 Р